44번 대폐기계용 덮개의 시험방법에서 날접촉 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 테이블 면과의 간격 기준은 몇 mm 이하라 해야 되는가? 몇 mm 이하 그랬는데 이게 8mm 이하면 안전하다 그랬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는 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프레스에서도 나옵니다 노핸드인 다이 방식에서 8mm 이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8,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프레스 등의 거명을 부착 해체 또는 조정 작업 중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해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라이드의 불시 하강 방지 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블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프레스에서는 이런 거명이 있는데 상부 거명이 슬라이드에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와 상부 거명이 동시에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불시에 떨어지면 여기에 거명 교체 작업이나 아니면 수리 작업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받침대, 이 받침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안전블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블록을 반드시 받치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안전블록은 프레스에만 쓰는 건 아니죠 지게차나 이럴 경우에 포크를 올려놓고 밑에서 점검이나 정비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도 똑같은 안전블록을 설치하면 되겠죠 받침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산업용 로봇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순위를 말씀드렸죠 외제 매니아부터 해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도 하셔야 되고요 3개 중에 두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게차도 하셔야 되고 컨베이어도 하셔야 되고 공기압축기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시간이 되면 또 프레스도 알아두시면 좋다 그랬는데 제가 방일, 안기법만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요 방일, 전단지, 전단계입니다 전단지는 슬퍼다, 그리고 컬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는데 자, 한번 볼까요? 전선은 없습니다 그렇죠? 슬퍼다, 컬컬 할 때 해당되고요 슬퍼다 할 때 프레스 나오고 방일 할 때 일행정 다 들어가는 거죠 안기법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죠 간혹 이 안기법으로는 또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땄기 때문에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을 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범위에서 조금씩 또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겠죠 전선 및 접속부 상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이 내용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는 이 한 가지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시험에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답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 할 때 보기로 이렇게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접속부 상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47번 선반 작업의 안전사항으로 털린 것은 그렇습니다 베드 위에 공구를 올려놓지 않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위험하죠 바이트를 교환할 때는 기기를 정지시키고 해야 됩니다 이 바이트라는 것이 뭡니까? 칼날이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바이트는 끝을 길게, 길게가 아니죠 짧게, 가급적 짧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바이트라는 것은요 커트칼 아시죠? 그 커트칼의 칼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커트칼을 쭉 빼서 연필을 깎는데 나를 길게 내서 연필을 깎다 보면 칼날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급적 짧게 해야 안전감이 있는 거죠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은 가급적 짧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칩이 비싼 경우에는 눈에 들어가서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48번 연삭기 숫돌이 파괴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당연히 파괴될 수가 있는 거죠 숫돌 자체의 균열이 있는 경우도 아주 위험합니다 고속으로 돌아가면 바로 깨진다 파괴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숫돌이 정면을 사용할 경우에는 파괴 원인이 아니죠 그죠? 측면을 사용할 경우가 파괴 원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측면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측면을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측면 사용 목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측면으로 썼을 경우에는 파괴 원인이 되고 정면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죠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주게 되는 경우에도 파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측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측면 사용을 목적으로 나온 것은 측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49번 기계 설비의 방어는 위험 장소에 대한 방어와 위험 원에 대한 방어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다음 위험 원에 대한 지금은 필요한 게 위험 원에 대한 방어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위험 원에 해당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집형입니다 그죠? 2번에는 연삭기 작업할 때에 갈아서 칩이 발생하게 되면 회전력에 의해서 칩이 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험 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진공청소기 같은 원리로 빨아들이는 이런 장치를 해 놓으면 비산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 원을 제거하는 거죠 포집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위험 장소에 관한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격리형도 위험 장소고요 위험 장소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접근 거부형도 들어오면 쳐내는 거죠 이거는 프레서에 해당되는 손 쳐내기식과 수인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위치 제한형 방어장치도 위치를 제한하는 거죠 사람 신체 이거는 양수 조작식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접근 반응형도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빠져 있는 거죠 접근 반응형은 광전자식 또는 감응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